네 안녕하세요 마루 이미 마루이미 다!!! 오늘은 홈론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커요 이게 어떤 분량이냐면 물 4개짜리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에 다 합쳐놓은게 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엄청 크죠? 제 얼굴보다 더 큽니다 네 더 커요 한번 뜯어볼게요 엄청 많습니다 우와 이게 말이 됩니까? 와 엄청 많죠? 이게 어느 분량이냐면 저는 4개인데 이게 저지방울이에요 살이 들지는 살이 안져요 홈런 볼 홈런 볼 하면 진짜 홈런이 쳐질지 진짜 홈런이 쳐질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칠채가 있어야 되는데 홈런 볼이 작으니까 칠채도 적어야겠죠 채가 아마... 어 여기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 한번 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정도로 잡고 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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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딱 다시 다시! 제가 줌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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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되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왜 안되는거야? 아 잠깐만 진짜 안돼요 됐어! 다시! 다시 한개 더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쟀습니다! 여기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좋아! 간다! 마지막! 렛츠고! 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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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슉슉슉슉슉 슉슉슉 슉슉 허! 네! 아 이거 리뷰 시간인데 홈런을 쳐버렸네요 홈런 볼! 로! 홈런 치기 성공! 여러분들은 먹을걸로 장난하지 마세요 저는 됩니다 으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간다! 간다! 제대로 동각이 났습니다 보이시나요? 초점 제대로 동각났습니다 와우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샥 잘라버렸어요 네 이렇게 홈런불로 홈런을 찾았는데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이라고 하기 전에 추천 구독이 아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셨겠죠 그럼 안녕 안녕 아이고 언제다 쳐 와 진짜 많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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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안돼 안돼 엄청 부자러기들이 많아 이런 먹을 거 가지고 장난은 하지 맙시다 안녕 안녕